사순제 1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청소년국 차장 염선율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우 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대전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청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청하고 무엇을 찾고 또 어떤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생명입니다 때문에 반대로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공포입니다 오늘 1독서의 에스테르 왕비처럼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어쩌면 기도 자체가 죽음 앞에서 생명을 청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 하실 수만 있으면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여러 번 기도하실 만큼 근심과 번민에 사로잡히셨습니다 생명에 대한 갈망은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강해지며 살고 싶다는 본능에서 나오는 외침 자체가 우리가 바치는 기도의 시작이자 끝이며 전부입니다 때론 어르신들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하시는 말씀들이 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또한 자살을 결심하는 이유 역시 죽으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까 하는 바램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모두 삶을 갈망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느님께 받는 성소 그것은 바로 살아라 하시는 가장 근원적인 부르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한 분이신 하느님, 사랑이신 하느님 등등 많은 이름으로 그분을 부르지만 무엇보다 먼저 살아계신 하느님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을 따라가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염원하기 전 느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다는 아름다움입니다 아주 작은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아봅니다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을 돌보며 삶이 아름답다는 걸 전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하느님 안에서 그 삶이 영원히 이어지리라는 희망을 간직합니다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만큼 다른 이들을 살게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영원한 생명을 더더욱 간절히 갈망하는 은총을 청합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청소년국 차장 염선율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염선율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제 2장의 생명의 생명을 한글자막 by 한효정